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종드린 롱으로 보러 오십니다 원소 11개 신지식 엥정홍 강담사 1번 차례입니다 59번 프라세오디움 이라고요 좀 평소에 잘 안 듣는 원소 이름이죠 프라세오디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얘는 6.931도 밀도는 6.7 이니까 철보다 좀 가볍죠 철이 7.8 이니까요 1885의 오스트리아 웰스바는요 그때 같이 긴 세월 동안 순수한 디디움 이라고요 쌍자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런 뜻으로 두 원소 같이 섞여 있다는 의미로 디디움 이라는 게 원소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디디움 이라고 의미도 하던 문질로 붙은 분별 결정법에서 프라세오디움과 네디물을 분리한 겁니다 두 개부터 된 것을 분리했죠 프라세오디움은 녹색을 띄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스의 프라시오스 청색을 띈 녹색 그리스의 프라손 부추 양파로부터 유리한 이름이고요 녹색의 쌍자가 프라세오디디움 이라는 의미로 프라세오디움 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디디움의 역사는 세리움의 발견으로 그것으로 올라가는데 1839의 세리움과 란탄을 분리시킨 못산다는요 다시금 란탄이 란탄과 다른 물주로 분리되어지는 쌍자로 된 것을 발견하고 디디움 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두 가지 붙어있는 것을 디디움 이라고 했네요 디디움의 전전 이후 40년간이나 불변한 상태로 1869년 주기표를 최초 정상한 러시오의 맨델레프도 주기표에는 디디움의 디오 디아이를 현재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기저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디디움을 구성하는 프라세오디움과 네오디움, 사마리움, 유로피움이 서로 성질이 비슷하여 당시의 분별 결정법으로는 분리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에는 충분한 광성량과 분간과 화학의 진보가 필요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광산기자 사마르스키는요 우랄 지방에서 새로운 히토리 온서를 함유한 광물을 발견하고 1847년 독일의 발견자 이름을 기념해 사마르스키스 이라고도 붙였고요 동일한 모양의 광물이 북아메리카의 캐롤라이나조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을 알고 과학자란 연구에 필요한 치료가능력이 가능하였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한편 둔광학은 1850년경으로 제작되어 1875년 된 계량이 되어 소량의 물건을 가지고 양자의 스펙트로 얻어지게 되었고 스펙트로의 새로운 선이 발견되면 이것은 새로운 선이라는 의미를 의미하였다는 거죠 1879년 우선 사마리움, 실제로는 사마리움과 유로피움이 디디움으로 분리되어져 프라세오디움과 네오디움의 발견에 인계되어졌고요 디디움이라고 이름하는 체육까지 남지 못하고 이럭저럭 의미의 모습만을 남기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프라세오디움은 은백색이지만, 금속은 은백색이지만 공기 중에서는 산화색이지만, 표면이 황색으로 뜨게 된다는 거죠 공업용도는 비교적 적지만, 녹색의 착색되어 착색의 염류가 도자기의 압료로써 사용되지 않다 이렇게 해서 프라세오디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클럼 14라 해서 맨델레표의 주기표 시계를 넓히는 망원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시면 젊은 시절에 국제회에 출석하는 것은 과학적 사고의 영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1860년 독일의 칼스루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출석한 맨델레표 1834-1970년까지는 카니차라고 발표한 원자량에 관한 연구방식의 공조가 감동하였다 그 맨델레표는 연구를 계속하여 당시에 발견되어 있던 60차 함종류의 원수에 대해서 1869년에 원소의 재특성과 원자량과 관계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최초의 주기표를 제한했고 맨델레표가 유명하죠 맨델레표는 원소의 고요한 값으로서 원자량과 원작가에 주목하고 원소를 원자량의 증거로부터 분석합니다 원자량은 결국은 뭐냐 원자량은 양작 플러스 중성자잖아요 보통 원자 원자의 세 가지 원자 원자 구성 세 가지 우성 요소 세 가지 하면 1 2 3 전량 중이죠 전자 양자 중성자 인데 중자 인데 요게 원자 번호 잖아요 원자 번호 양자 수가 원자 번호 요 둘이 합친 게 질량소 아닙니까 이 질량소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질량소 양자 플러스 중성자 해가지고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핵 속에 양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두 마리 두 마리 들어있으면 핵 속에 만약에 핵 속에 플러스 2개 양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하면 이게 바로 헬륨이죠 헬륨 원자 번호 2번 헬륨이 요번이고 질량소는 2개 합친 질량소입니다 질량소는 4 잖아요 4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기표에서 알루미늄의 지카 알루미늄 바로 밑에 를 의미하는 원소를 에카 알루미늄이라고 산스크리토로 에카는 이를 의미한다는 붙어집니다 프랑스의 모호와 보드랑이 1875년에 피리네 산맥에 광산에 발견된 갈륨이 그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게다가 에카 봉소라고 이름이 붙어진 원소는 1879에 스웨덴의 닐슨의 스칸디움으로 에카 교수는 교수 바로 밑에 주기표 밑에 있는 1886년에 독일의 윈클라에서 게르마늄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멘델레프가 시계를 넓히는 망원경이라고 표현한 주기표는 원소의 분류 뿐 아니라 화학 결합론의 전개등을 포함한 자인업주를 인식시키는 대단히 큰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요 이게 이제 멘델레프가 최초의 주기표입니다 1860이 만든 주기표입니다 헬륨은 수소는 1번이고 수소는 양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분은 1번 그 다음에 질량수 1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벨를륨 탄소가 보통 6이잖아요 양자 6개, 중성 6개,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든 게 6개, 8개 이렇게 만든 게 멘델레프의 주기표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게 63종류네요 처음에 63종류로 가지고 주기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요 멘델레프까지 해서 지금 프라세오디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